영등포구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전통시장과 함께하는 한마당축제를 개최합니다. 축제는 11월 10일 오전 10시부터 구청광장에서 진행되며 영일시장, 대신시장, 사러가시장 등 지역 전통시장이 참여해 각 시장의 대표적인 우수 상품들을 전시 판매할 계획입니다. 또 사물놀이 등 문화공연과 떡매치기, 윷놀이, 투호 던지기 등 다양한 민속놀이 체험도 운영할 예정입니다. 프랑스 크레페, 퓨전 터키 음식, 에콰도르 끝 꼬치, 족발, 닭강정 등 동양과 서양의 다양한 먹거리들을 맛보고 구매할 수 있는 먹거리 장터도 운영해 행사에 다채로움을 더할 계획입니다.